안녕하세요. 한해TV의 의정부 한회두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령님. 이번 영상은 2024년 양력 1월, 2월 개띠 운세 영상입니다. 네, 우리 개띠 여러분들. 2024년 갑진년 새해의 출발 잘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자, 한회두령도 2024년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우리 개띠 여러분들 양력 1월달, 2월달 온기를 살펴보니 큰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 잠시 몸을 움츠린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개구리가 멀리 뛰기 위해서 뒷다리를 착 움츠리는 부분 있잖아요. 우리 개띠 여러분들도 지금 양력 1월달, 2월달에는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기운적으로 모든 에너지를 응축시키고 보완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다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그때 공부를 한다든지, 취미활동을 한다든지 좀 힐링적인 요소를 많이 가져야 되고요. 그래서 외부적인 뭔가 결과를 내는 일에 대해서는 좀 이제 천천히 기다려 봐야 되는 타이밍이다라고 사료가 됩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한회두령이 댓글 이벤트를 마련했습니다. 영상 댓글에다가 소원을 적어주세요. 영상 마지막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제발... 가장 먼저 말씀드릴 띠는요. 94년생이시죠. 갑수생, 우리 개띠 여러분들입니다. 5반기 먼저 뽑아보도록 할게요. 양력 1월달에는 어떨까요? 짠! 어허, 조금 시던가, 이것저것 다사다단하다. 나는 좀 쉬고 싶은데, 이것저것 버려놓은 일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시고요. 양력 2월달에는 이런 것들이, 어, 그래도 조금 금방 여유를 찾는다. 어, 내가 이제 조금 시간에 보낼 수 있는 운기를 찾는다. 밸런스를 찾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양력 1월달에는 좀 빨리빨리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순발력 있게. 일을 미루게 된다면은 일이 더 커질 역량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웬만하면 급박하게 신속하게 대처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좋은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 그래서 2월달에는 굉장히 큰 여유가 생길 거고요. 1월달에는 좀 바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특히나 이제 새로운 일, 일상생활 속에서 뭔가 소소하게 새로운 일들을 많이 도전해보고, 해보는 그런 운기예요. 보통 사람들이 여기서 여기까지 간다 치면 항상 가던 길로 가잖아요. 가지 않던 길로도 가보고, 골목길로도 가보고, 내가 가보지 않았던 동네도 가보고, 이렇게 이제 일상생활을 좀 돌아다니는 그런 운기. 소소한 행복을 찾아가는 운기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밸런스만 잘 잡아나가신다면은, 굉장히 좋은 덕망이 있는 타이밍이다. 특히나 인간관계에 있어가지고, 좋은 일들이 많이 있게 되고,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니까, 사랑관계에 있어가지고 적극성을 띄워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말씀드릴 때는요. 82년생이죠. 임수생 개띠 여러분들입니다. 양력 1월달, 2월달, 5반기 먼저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양력 1월달은 어떨까요? 짠! 오! 운수가 되긴 하다. 에너지 충전을 굉장히 잘할 수 있는 그런 운기가 왔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자, 2월달은 요런 운기들이 조금 이제 내가 밸런스 조절을 하는 타이밍이 온다. 조금 우왕좌왕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는 이야기하시지만, 전체적으로 내가 여유로운 상황 속에서 이것저것 잘 헤쳐나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내가 재물적인 여유가 조금 생기는 타이밍인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해왔던 목표치보다 추가되는 이득이 생겨서, 뭐 여행을 간다거나, 취미활동을 한다거나, 뭔가 이렇게 운동을 한다거나, 요런 운기를 쓸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특히나 뭐 연애라든지, 결혼이라든지, 요런 부분도 추진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셨으면 하고, 근데 요럴 때 너무 이제 쾌락적인 부분, 유흥적인 부분에 치우쳐가지고, 도박이라든지, 너무 과도한 음주라든지, 뭐 마약이라든지, 사람이 넉넉하고, 여유롭고 하다보면은, 그러니까 손을 뻗칠 수 있는 운기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고런 부분만 각별히 좀 준비를 하시, 잘 이제 대처를 하신다면은, 굉장히 좋은 운기로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세 번째로 말씀드릴 띠는요, 올해 70년생, 경술생 개띠 여러분들입니다. 양력 1월달, 2월달, 5번기 먼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달은 어떨까요? 짠! 아하, 조금 실현과 고난이 드는 형국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이런 것들이 2월달에는, 짠! 아하, 조금 다사다난함으로, 조금 이제 일이 풀리기에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특히나 뭔가 마음에 있어가지고, 조금 힐링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육체적으로도 조금 너무 가도한 컨디션에,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마음 쪽으로도 여유가 없는 부분이에요. 육체적으로 마음 쪽으로 좀 여유를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좀 천천히 움직여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근데 이때 너무 가도한 큰 이제 뭔가 계획이라든지, 결과를 바라는 일들을 하는 게 보이거든요. 욕심이 앞선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좀 그런 부분이 있다면 환경적인 부분을 잘 조절하셔서, 이때는 좀 요양을 해야겠다. 양력 1월달, 2월달은 조금 항공이 넘겨야겠다라고 잘 충전하셔서, 잘 준비해 나가시기를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띠는요. 올해 58년생이시죠. 무술생 개띠 여러분들. 양양 1월달, 2월달 우강기 먼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달은 어떨까요? 짠! 아하, 조금 이제 우물쭈물하는 일이 있다고는 하지만, 뭐 여유를 가지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2월달은 어떨까요? 아, 이런 것들을 잘 대처를 해서 굉장히 좋은 운기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특히나 이때는 이미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던 일들에 대해서 뭔가 해결이 난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특히나 건강적인 부분으로서 병원에서 약을 지어먹거나, 시술, 수술을 하셨던 분들, 병원에서 있으신 분들, 굉장히 빠르게 컨디션이 회복할 거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사람들 간에 상처 입었거나, 내가 마음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분들, 굉장히 빠르게 나아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안 좋았던 상황이 긍정적인 상황으로 무조건 나아지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이때는 제일 중요한 거는 긍정적인 마음가짐 같아요. 내가 몸에 어려움이 있고, 마음에 상처가 있다 하더라도, 해가 뜨고 더 좋은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고, 몸에 좋은 컨디션 찾아오게 되는 거니까, 그런 운기들을 내가 두 팔 벌려서 안기만,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운기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굉장히 이럴 때는 긍정적인 생각만 가지신다면 좋은 운기를 제대로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한일 도료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제발. 자, 오늘은 개띠 여러분들, 2024년 1월달, 2월달 운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내의 운기들이 다 좋으면 좋겠죠? 하지만 조금 움츠려야 될 때도 있고요. 추진력을 강하게 밀어붙여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 상황에 맞게끔 우리가 잘 대처를 하는 행동을 우리는 지혜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지혜로운 개띠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원 드리고, 2024년 갑진년 대박 나시기를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